자, 이번엔 최선과 한번 가볼게요 배우질 않았는데 한승자가 모르겠네 슥! 목 한번 쫙 퍼내는데 어쩔 거나 서예파다 수평선어 더 눈에 말이 없느냐 떠난 내 그리워서 방무석이 되어버린 채소감 부엉용 슥! 기한 포개 꿈을 세고 오가던 사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꽃은 피였던 날 하도서 이 헬메기만 슬피 울고 있네요 방파제 열엉에 서른 끓어갈까 새싹가 날짱해도 슥! 잘한다 찬양 형님 슥! 잘하지? 요정도로 끝내 치는게 슥! 슥! 보다 또 방대기한테 자랑난다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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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예파다 서예파다 수평선어 어느 날 말이 없느냐 불러온님 그리워서 무섭게 되어버린 채석감은 희곡에 꿈을 싣고 온다던 사람 피고치고 피고어지고 꽃은 피었건만 파도선이 걸매기만 슬피 울고 있네요 한파제 여리배처럼 그누가 갈까 채석감 알죠 한파제 여리배처럼 그누 갈까 채석감 알죠 고마워 채석감 알죠 아유 이쁘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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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